응 답신조 되게 특이하다 진짜 코트에 3색인데 침묵이가 있어 되게 특이하다 한 나무에 노란색하고 흰색이 같이 있는 거 휘인칸 향상 빙짝이 헬로우 와 색 이쁘다 빵 살 거야 빵 살 거야 빵 살 거야 네? 오 식빵 식빵 여기 있잖아 식빵이 근데 되게 작다 이거 디너로 살까?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만지지방 그거 아니 만지지 말라고 빵 만지지 말라고 다 됐는데 너 어떻게 먹으려고 딱딱한데 나 이발 딱딱해 자 잘 들고 있어? 떨어지면 안 돼? 응 귀여워 또 뭐 살 거야? 귀여워 응 미니 케이크 같은 것도 있어 귀여워 디너를 좋은 거 같은데 그거 먹을 거야 디너를 안 먹어? 뭐니깐 아니 안한다 진짜 오 오 손 손 손 손 손 손 두 손으로 들어 그거 같다 망고플로 같아 이거 뭐랄까 이거 뭐랄까? 야 여기 가격이 비싼데? 근데 얘 예쁘다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귀찮아?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아니 손 손으로 들어 마치지 말고요 디너를 하나 사야 되겠어 너 먹을 거 빨리 골라 아침에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요 이거요 네 그거요 아니 똑같은 바게트니깐 하나만 하세요 딴 건 안 해? 없어 이거 차고 하자 이거 안 하자 이거 안 하자 이거 안 하자 이거 안 하자 맛있잖아 이쪽으로 더 와 옆으로 와요 우리도 절로 깔 거야 저 천처럼 이거 좀 가 적이 없을까 그런 데 그런 데가 어딨어 우리 집하고 제이파크하고 바꾸자고? 제이파크는 비싸. 어떻게 거기서 살아? 너 돈 있어? 응. 근데 제이파크 가고 싶어? 응. 왜? 내 친구가 제이파크해서 같이 가고 싶어. 아 그래? 지영이가 제이파크 놀러오래. 주말에. 우리 가기도 했어. 그래, 거기서 만나자.